Q. 가사 중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헤드폰이 너무 방음이 잘 돼서 몰랐네 이게 되게 유명한 헤드폰이네요 제가 원래 쓰던 핸드폰인데 마침 또 앞에서 짜잔 이틀 전에 부서졌거든요 마침 또 타이밍이 좋게 바로 또 이렇게 새걸 주셔가지고 잘 쓰려고요 올해로 20살이 된 어른 수빈이는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미카안요? 네 잘잘하고만 장바, 근데 이거 장바, 이거 장바, 이거 장바, 이거 장바, 이거 장바 장바 좀 봐야 되나요? 어휴 저는 아직 아메리카노를 잘 못 마세요 아까 해보고 싶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, 뭐예요?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고향이 있었나? 강아지? 아니, 토, 토끼 있었나? 고양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?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음 콘텐츠는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되게 여러 개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다 이제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기억에 좀 남았던 게 수빈아 누리는 콘텐츠 없었어요 그냥 너가 얘기하는 게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으셨고 오늘 뭐 제가 뭐 시켰냐면 오늘 제가 뭐 시켰냐면 데뷔했을 때 진짜 엄마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랑 엄마가 사실 저도 연습생 금방 잘릴 줄 알고 엄마한테 엄마 나 연습생 된 거 제가 원하던 퓨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입고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랬어요 엄마가 연습생 해봤자 1년도 안 돼서 잘릴 줄 알았다고 데뷔 들어갔을 때 너무 놀랐고 수업을 오라는 연락이 왔고 저도 가기 싫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좀 무리 쓰였다 입술 내밀어주세요 그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쇼 안녕 오늘 고마웠어요 여러분